안녕하세요 3월 30일 목요일에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전해진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시그니처 뱅크에 암호화폐를 예치한 고객에게 다음 주까지 해당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시그니처 뱅크는 자산 대부분을 플래그스타 은행에 매각했는데요. 그러나 시그니처 뱅크가 보유한 약 40억 달러의 암호화폐 예금과 600억 달러 상당 대출은 매각에 포함되지 않고 법정 관리 상태로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 FDIC는 암호화폐 예치 고객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자금을 이체할 다른 은행을 찾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 소유 사이버 보안 기업인 맨디언트의 분석을 인용해서 북한 해커 그룹 APT-43이 클라우드 마이닝 서비스를 사용해 탈취한 암호화폐를 세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클라우드 마이닝 서비스는 인프라를 소유 및 운영하며 해시레이트를 사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보고서는 APT-43이 탈취한 암호화폐로 클라우드 마이닝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범죄와 관련이 없는 암호화폐를 원하는 지갑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APT-43은 주로 피싱 공격을 통해 인증 정보 및 암호화폐를 탈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주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도영 테라폼룩스 대표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 보이스 라브 제체 비치 변호사가 위주 여권 사건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원의 구급 연장 결정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 항구했다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이어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송환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전하면서 말할 필요도 없다며 몬테네그로 법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건이 충독되지 않을 경우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빗썸 코인원 코빗이 설립한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가 국내에서 트래블룰이 시행된 지 지난 1년간의 운영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상 거래 측면에서 트래블룰 시행 시점인 지난해 3월을 전후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출금 건수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는 이는 트래블룰 시행의 초기 혼란으로 출금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진 현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거래 금액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2022년 4월부터 국내 5대 거래소 전체 거래 금액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트래블룰 시행은 거래소 쏠림 현상도 야기했는데 에코드는 트래블룰 시행 직후 거래소들이 새로운 규제 적용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출금을 중단한 사이 투자자들이 1위 거래소로 이동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어서 규제 관련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영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기업의 자체 광고를 시행이라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영국의 금융감독청에 등록된 암호화폐 기업은 다른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기업이 광고와 관련해서 제3자 기업을 거치게 될 경우 5천에서 1만 5천 파운드의 비용이 부과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법안의 목표는 5회의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금융감독원이 연방 규제를 받는 연기금이 암호화폐 자산 노출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FTX 파산 및 실버게이트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붕괴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외신은 실제로 캐나다 내 연기금 중 쾌백연금기금은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1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온타리오 교사연금도 9,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2023년 예산안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시장에 전해진 주요 소식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코인 개별 이슈와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코인 개별 이슈와 차트 분석을